자, 오늘은 우리 꼬맹이들 농구 끝나고 뭐하러 왔어요? 블랙퍼스트 블랙퍼스트는 아니고 브런치? 간단하게 브런치랑 아침이랑 같이 먹는 거야 블랙퍼스트 앤 런치의 브런치야 너 몰랐어?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새로 생긴데 저기 가서 먹어보자 우리 간단하게 그도 공원에 사람 많다 야 응 애기랑 엄마랑 놀아주나 보다 엄마도 그랬어 엄마도 우리 제나 제나 애기였을 때 공원에 와서 놀았었어 Let's go 아웃사이드 문 닫혀있나 보네 어 문 닫았나봐 어 문 닫았나봐 예 왜요 어 무슨 일이있나 봐 크로징 다운 인가봐 크로징 다운 인가봐 크로징 다운 네 어 진짜요? 진짜요? 이분 카페? 응 서든지? 네 오 마이 갓 근데 서든지 나가는 거 같은데? 응